밀양시는 귀농귀촌 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관내 58곳의 귀농귀촌 마을에 대해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단계적 확충으로 보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공급, 세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불편사항 67건을 발굴해 전입 실적이 우수한 마을부터 확충해 나갈 예정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상동 반딧불 마을 외 4곳에 대한 진입도로 확 포장에 3억 원을 투입해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더 많은 전입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